어떤 이야기들 또 준비하셨나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쉬어요. 왜냐하면 여기 특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주 꿀휴가를 일주일씩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방송안도 안 낼 수 있고 또 월요일날 또 막히는 길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 한 번씩 있죠. 그런데 권대형의 돈을 잡아라도 좀 특집이 있으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가님께서 우리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직장인들을 위한 재테크에 대한 사연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여름 특집으로 한 4주간 저희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 한국은태설계연구소의 이재린 연구원, 특히 가장 젊은 피거든요. 저희 회사에서는. 그래서 아마 잘 궁합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묻고 많이 답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 워낙에 재테크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나 어떻게 돈을 굴러야 하나 그리고 또 많이 묶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특집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여름 특집 1주차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남의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를 빌려서 B2라고 하는데 우리 B2 하지 말고 우리 자산배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좀 안정적인 투자관리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이재린 연구원님. 저희가 주제에 맞춰서 B2와 자산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사연 받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도대로 제가 좀 답변 드리고 덧붙여서 좀 이제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2. 빚 내서 투자하는 요즘 트렌드인데 워낙 빚을 많이 내다 보니까 뭐 위험성도 많이 있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또 해주시는 건가요? 우선 제가 2, 3년 전만 하더라도 주변에서 투자나 이런 얘기를 하면 별로 귀담아되지 않았거든요.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요새는 주식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딜 가더라도 항상 주식 얘기하고 있고 심지어 단체 카톡방에서도 주식 얘기 그리고 비트코인 얘기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제 2030 세대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코인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일단 잡코인.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고 또 이제 맞은 거래 비트까지 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남을 의식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주변의 친구들 동료들 봤을 때 원래부터 좀 잘 살던 친구도 있지 않나요? 금수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친구들이 집을 사건 투자해서 돈을 벌건 그렇게 관심 있지 않았어요. 좀 부럽긴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요새 사회 초년생들이 좀 허탈함을 느끼는 거는 이 친구 나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런 거죠. 공부할 때도 나랑 좀 실력이 비슷했데 갑자기 어느 날 성적이 좋아요. 그럼 더 배가 아프죠. 맞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처음에는 주식이 뭐냐 아예 생각도 안 하던 친구들이 지금은 다 계좌를 열고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서 너도 나도 하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람의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마음이 급해지죠. 옆에 있는 동기는 천만 원으로 5억을 벌었고 심지어 수십억을 벌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퇴사하는 친구도 있고요. 제 주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인에 투자 안 했던 나는 바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월급에 대해서 가성비를 좀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뒤늦게 장애이 좋고 한창 버버릴 때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식이건 코인이건 똑같은 것 같고요. 지금은 다만 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코인으로 갈 뿐이지 사실 예전에는 다 주식으로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렇게 너도 나도 투자하는 과일 현상이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뛰어들게 만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지금 사실 청년들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렵고요. 사실 복권이 된다고 해도 사실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유에 대한 희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코인이 아니면 줄인이 이렇게 해서 코인이나 주식하지 않으면 인생 바꾸기 힘들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재린 연구원도 얘기했다시피 버블일 때 들어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야구 좋아하세요? 네, 봅니다. 저는 야구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정섭은 스포츠에 관심은 다 있습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뭔가 질문을 하면 여기는 항상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대문대로 좀 할까요? 아니요. 야구를 하게 되면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를 보게 되잖아요. 타자가 들어서면 사실 볼 카운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투자자들을 비유를 굳이 하자면 볼 카운터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다 기다렸다 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져서 무언가 빨리 조급함에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볼도 계속 방망이를 휘두르게 되면 자기 차례가 금방 끝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인데 볼 카운터가 무제한이니까 우리가 좀 기다리고 좋은 볼을 잘 골라내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투자하면 저만큼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리로 일단은 투자를 하고 빚을 내서도 투자를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또 끝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죠. 빚 투하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내 돈 가지고 했다면 사실상 조금 떨어지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도 많이 떨어지면 우리 물타기라고 하는데 아 그래 앞으로 오를 걸 예상해서 조금 더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좋겠어 라고 물타기를 할 수도 있지만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빚을 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조급함이 많이 생깁니다. 빚으로 투자한 사람은 마이너스 30% 정상적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하물며 비트코인이나 우리가 주식에도 작전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잡주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코인도 잡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한 방에 좀 만회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조급증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레버러지 투자 예를 들어 5배 레버러지 한 사람들은 20%만 올라도 내 원금 투자금이 2배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20%이 되면 원금 전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빚 내서 카지노 가는 것과 비슷한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빚2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본격적으로 우리 여름 특집 1주차잖아요. 우리 상담 내용 들어온 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목이 신용대출로 코인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 직장인입니다. 두 달 전에 신용대출을 6천만 원 정도 받아서 코인 3, 4개 정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60% 정도에 와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의혹 상실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팔고 나가면 다시 오르면 또 억울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두고 있습니다. 라고 세안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대부분 이제 2030 세대들 코인에 투자했다가 마이너스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무려 60%, 마이너스 60이라고 하십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진짜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우선은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60%라고 하면 비트코인 정고점보다 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다른 코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시점도 보니까 아마 꼭지점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신 것 같은데 사실 신용 6천만 원 나오실 분이라면 못 갚을 돈은 아니에요. 이미 직장도 다니고 있고 고정수입도 있으니까 그 정도 대출이 나오는 건데 하지만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봤을 때 내 계획이 몇 년 딜레이가 되니까 이거는 꽤 타격이 큰 거겠죠. 뭐가 들어있고 그중에서 어떤 코인이 살아나고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해당 투자하신 코인에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상환해서 다시 투자를 할지 아니면 전부 다 상환해서 차곡차곡 모을지 좀 이제 그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빚을 내가 6천만 원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60이다. 한강의 한자가 보일 것 같은데 저는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헤어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연구원님 말씀대로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하고서 남은 돈 가지고 플랜을 짜야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도박사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혹시 영화 타짜 보셨습니까? 네. 아주 좋아하죠. 내 모든 것과 내 집과 마지막에 걸지 말아야 될 내 손목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그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 거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늪에 빠지게 되고 그 늪에 빠지게 되면 마지막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리셋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셋하고 갚을 것 갚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마이너스 60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저울 삼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투자할 때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더 공부한다면 오히려 그걸로 내가 인생을 조금 더 샀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또 빚을 내서 투자한다면 늪에 더욱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버보다는 리스타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셔서 꼭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이 마이너스 60%도 어떻게 좀 메꿔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연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세금 들어온 게 있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금으로 2억 6천만 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미국 배당 주식을 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할지가 고민인데요. 2024년 4월까지라서 2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전세금 2억 6천만 원 어떻게 투자를 할까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님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평소에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큰 돈이 일단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엄연히 따지면 2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는 부채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돈을 잘만 굴리면 수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에 묻어두기에는 좀 아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투자를 하더라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년 정도라고 했을 때 우선 1년 정도만 투자하고 수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식의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50% 정도니까 그러면 그 자산에서 20%, 30% 정도만 주식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금에 둘지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대응할 수단이 되겠죠. 그러면 예금보다도 한 두세 배 정도는 수익이 더 날 겁니다. 어쨌든 전세금이라는 것도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일단 부채로 봐야 한다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다시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포트폴리오를 주식을 좀 적게 하고 보수적인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재린 연구원이 지금 가져온 이 사연들이 실제 사례고요.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실제적으로 상담이 요청된 부분들 중에서 이게 현실성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린 연구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이 돈은 빚이라는 거죠. 부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예금이자보다는 두세 배.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요즘은 1, 2% 정도 되니까 그 두세 배 정도의 더 큰 욕심보다는 보수적으로 좀 성향을 잡는 게 좋겠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부채는 반드시 상환하는 날짜가 옵니다. 그 상환하는 날짜가 만약에 왔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에서 빼야 된다. 마이너스가 됐다.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때 어떻게 굴려야 하는 걸까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송에서도 아마 대표님이 몇 번 언급하셨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축은 주식과 채권의 배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배분인데요. 이 자산 배분이라는 투자 전략은 사실 탈모드에서도 다뤄져 있습니다. 탈모드가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2000년도 더 된 책인데 거기서 언급됐으니까 거의 2000년동안 검증이 된 거고 지금도 사실 유효합니다. 탈모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든 이로 하여금 자신의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게 하되 3분의 1은 토지에 그리고 3분의 1은 사업에 투자케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예비로 남겨두게 하라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 치면 토지는 부동산이고요. 그리고 사업은 주식, 예비는 현금이나 예적금, 채권 등이 되겠죠. 이렇게 3분의 1씩 쪼갰을 때 수익률은 연평균 8%대가 나옵니다. 뭔가 지금 천년도 넘은 이야기에서 이렇게 현명한 얘기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긴 한데 지금 현명한 자산관리법, 우리 권두영 대표님께서 설명을 더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똑똑하지 않아요? 오늘 이재연 연구원? 상당히 상담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 물론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진중함이 있고 깊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1억짜리를 1% 예금에 들면 20년 뒤에 1억 2천이 약간 안 됩니다. 하지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1억을 투자했을 때 20년 후가 되면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투자한다면 또 13억 정도의 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재연 연구원이 한번 정리를 해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 잘 들어보고 본인이 투자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잘 나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천 년 동안 누적된 노하우를 본인들이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참 자산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역할 배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산배분 어떤 게 중요한가요? 물론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탈모드에 나온 내용은 되게 베이직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자산배분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자산배분하고 있고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들도 사실상 자산배분에 입각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6.2%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운용을 해서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내 스타일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갈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갈지 이걸 좀 더 설정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권도영 대표님과 이렇게 몇 번 많이 하진 않았지만 조금 하다 보니까 제가 공격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보수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죠? 사실 공격적인 성향이고 거기다 또 나이가 어리다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고쳐나가면 되겠죠. 아 그래요? 대표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던데? 아 이게 자산배분을 하면 일단은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저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적극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유미정 아나운서는 굉장히 진중한 스타일인 반면에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에 묶여있는 시간도 많고요. 그리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정확한 자산배분 전략을 정해놓고 그 자산배분 전략 안에서 운용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공부하면서 자산배분 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 그게 정신 차리라고 들렸나봐요. 좋습니다. 제가 속마음을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이강은 아나운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등 하지 마시고요. 한 3등 정도 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강은 아나운서의 돈을 제 돈으로 생각한다면 3등 정도의 자산배분 전략을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첨언을 하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어느 주식이 제일 수익이 좋을까 그리고 어느 자산이 제일 좋을까를 항상 궁금해하지만 이건 누구도 맞추기 어렵죠. 물론 저는 그걸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관련 회사가 테슬라, 니오, 루시드 같은 회사가 있고 지금 또 현대차, 기아차, 폭스바겐 이런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 누구나 다 커지는 건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누가 망하고 누가 승자가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1900년대에도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 그때도 자동차 시장이 상용화가 되고 기회가 많았지만 미국에서만 자동차 회사가 망한 게 거의 1500개 이상이 됩니다. 망하거나 사라지거나 하는 회사들이 거기서 우리는 포드나 지임 같은 회사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이 제일 편하고 제일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살 때도 한 종목 이렇게 몰빵을 하기보다는 조금 배분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주식과 예금 사이에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중에서 본인의 성향에 맞는 걸로 투자를 하되 또 주식 이외에 부동산도 있죠. 또 부동산도 이렇게 나눠보면 살집이냐 투자할 물건이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주식도 시류를 굉장히 많이 타는 주식이냐 그렇지 않은 주식이냐 또 구분할 수 있고요. 거기에 또 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렇게 투자처를 좀 넓게 보고 공부하면서 나의 성향에 맞게끔 잘 들어가게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나본 사연 중에서 코인을 투자해서 60% 손해보고 있다. 이런 분 만나보긴 했는데 여전히 지금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자산 배분을 할 때 코인에다가도 배분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인데요. 그 말은 담아도 조금만 담자는 겁니다. 비투하지 말고요. 전체 자산의 3에서 5% 금정도의 포지션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짧은 기간으로 보자면 최근 7년 데이터를 봤을 때 일반적인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인 주식 60% 그리고 채권 40% 이 포트폴리오가 연평균 7.5% 정도의 복리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모르고 내리고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연평균 7.54% 정도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코인을 비트코인을 한 1에서 5%만 섞게 되면 연평균 수익률이 9.6에서 16%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코인에 대한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게 다 제로가 되더라도 그렇게 포트폴리오에 큰 타격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주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최대 손실폭이 마이너스 50%라고 했잖아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70%고 10년 정도 봤을 때는 마이너스 9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분의 1 토막 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걸 감안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코인을 하더라도 일명 작코인들, 아이트코인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거래소도 좀 오래된 회사들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는데 추천을 한다면 미국 주식이 좋을까요? 한국 주식이 좋을까요? 저는 둘 다 해야 되는 입장인데 사실 한국이라는 국가 특성상 수출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큰 소비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대외 변수에 되게 취약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우면 주가가 떨어지고요. 북한이 액션하면 떨어지고 일본이 뭐라 해도 떨어집니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게 어렵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스타벅스 우리 다 줄 서서 먹는 거 알고 있고요. 우리 다 구글 통해서 유튜브 보거나 안드로드 쓰고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접근해도 좋고 물론 요새는 또 미국 주식에 관한 콘텐츠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투자회사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대표님께서도 또 첨언을 하신다면? 사실 묶여져 있는 것이 상장돼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제가 ETF 제가 참 좋아하는데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것들을 추종하는 그런 ETF에 들어간다면 굳이 내가 큰 고민 없이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미국도 처음부터 공부하려면 어렵거든요. 또 환율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해지해서 들어온 상품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재린 연구원님 정말 이렇게 성공적인 첫 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어딜 가도 늘 하는 얘기인데 보통 사회촌생들 대상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절대 절대로 조급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한 방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게 일단 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예를 들어서 전 국민이 가위바위보 한다고 하면 누군가는 계속 이겨서 1등이 되겠죠. 26번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라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되고 다들 최상의 시나리오만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데 저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서 투자하라고 합니다. 주식이나 이런 재테크는 사실 조금만 잘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이니까 잘 차근차근 공부해보시고 또 좀 꼰대 같을 수 있는데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대체로 사회촌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이 많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 본연의 가치를 키우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정페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차근차근 몸값도 올리게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급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빚 내서 투자하지 말자 그리고 자산은 배분하자 그리고 일시적으로 목돈 들어온 거는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도박사의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방송을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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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